대규모 기업 집단 각종 가문에 의해서 지배될 때, 사실상 지배될 때 재벌이다. 이렇게 부릅니다. 아멘 이제 왠양이 먹고 싶으면서 이러면 약간, 처지고, 시간을 잃고, 지나고 이러니까 그랬었던 건데 사실 태양이는 배가 많이 고팠던거지 약간 그런거 있지 아 사실 제가 이러면 안되는데 그냥 얘기하고 있었고 건강 잘 챙겨 먹고 밥도 잘 먹고 있고 이제 왜냐면 먹고 막 씨면서 이러면 약간 처지고 시간 아 사실 제가 이러면 안되는데 그니까 많이 할것도 아니고 40분이니까 연습을 후딱하고 자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친구랑 이런 스토리와 이런 추억이 있는지 하나씩 보니 다행히 있습니다.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